김민하 기자, 오늘 뉴스는요? 다시 불려온 한명숙 재판인데요.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검찰개혁 필요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재판 쟁점은 뭐였고 최근 달라진 상황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추미애 뭐라고 말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최근 당시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가 남긴 비망록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재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지만 비망록에 수감 중인 증인을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일인데 먼저 이게 쟁점이 뭐였죠?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1차 사건, 2차 사건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눠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른바 1차 사건이라는 것은 광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줬다. 이 진술이 뇌물 혐의 기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면서 이거는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검찰이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한만호 씨가 대표를 맡았던 한신공영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2차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만호 씨는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9억 원 줬다고 했다가 준 적 없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망록은 뭐예요? 문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한만호 씨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 앞서에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런 건데요. 한만호 씨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업가로서 제기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하게 느꼈다고 비망록에 적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씨가 자기들이 원하는 증언을 하면 칭찬도 하고 전역을 사주기도 했는데 한만호 씨가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6억 원을 줬다 이런 진술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하지 않아서 결론을 정해놓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비망록에 써 있다는 거죠. 지금 공개된 비망록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도 이제 이 비망록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한만호 씨가 재판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언을 바꾸니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위증죄를 적용을 해서 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 비망록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확보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를 제출을 했고 이 기록은 한만호 씨가 자기가 진술을 번복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작성한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만호 씨의 어떤 진술 번복 전후에 했던 그 진술의 신빙성들이 재판 과정에서 각각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재판부는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던 거예요? 일단 당시의 대법원 판단은 비망록과 그 다음에 한만호 씨의 뒤집힌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았죠. 그렇죠. 다만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 13명 중에 5명은 한만호 씨가 위증죄에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한 진술 즉 바뀐 진술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도 한명숙 전 총리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치자금 9억 원 중에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3억 원 다 유죄다라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요? 이 3억 원 대목에서의 쟁점은 이 돈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한명숙 전 총리 주변 인물들이 사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였는데요.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에게 3억을 줬고 그중에 현금인 2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한신공연에서 나온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 계좌로 들어간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에게 꿔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대법원은 2억 원을 돌려줄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 씨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만호 씨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충격을 받아서 입원했을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병문안에 갔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등의 어떤 사실을 정합을 해볼 때 돈을 받고 반환한 주체는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3억 원 받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만호 비망록 문제로 결론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3억 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여당은 사법농단과의 어떤 연관성을 또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당시에 법원행정처 등이 작성한 문서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상거법원 도입 필요성을 당시 여당과 청와대에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집하기로 환송이 되면 그러면 신속한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거법원 도입 필요성을 당시 정권에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사실은 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당이 지금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진짜 뭘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여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쟁점이 될 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포함해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사법개혁 문제에 있어서의 남은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한명숙 전 총리 개인에 관한 것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정치적 복권을 모색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는 대통령 사명권 행사 시기에 늘 언급되는 여당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재심의나 재조사 이런 걸로 이 결론을 지금 뒤집을 수 있을 거냐 그건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믿을 수 없는 국민청원인데요.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이런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서 한 달간 53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가 이 청원은 허위 사실이었다고 밝히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을까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지금 입건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 결론을 봐야 확실하게 사실은 알 수 있을 건데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첫 번째는 사적 원한 해소를 위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거인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인의 악행을 소재로 한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25개월 됐다는 딸이 있다는 거하고 거주지 외에는 다 꾸며낸 사실이라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또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적 원한 해서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동생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결국 초등학생의 가해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어떤 공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대중의 지지라든지 또는 모금이나 후원 등을 통한 금전적 이득 이런 것들을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려 53만 명이나 동의했다. 이거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동의하는 네티즌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이런 현상들이 참 우리 사회에 많은 신뢰도의 저하를 안기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사실 또 얼개를 보면 기성정치나 언론에서 또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을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대된 시대에 개인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기성정치나 언론이 이러면 좀 의심을 하는데 국민청원에 당사자가 글 올렸다고 하니까 왠지 쉽게 믿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 속단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거짓 속에 또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부정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가해자인 사건이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이른바 지금까지 어떤 젠더 갈등 이런 사건들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증폭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실을 사실답게 다루는 경험이라는 걸 우리 사회가 쌓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